오늘 만약 30분 탄다면 할 수 있겠어요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은 차네 근데 항상 뭘 해도 숨을 차서 다리가 힘들다 보다는 숨쉬기가 힘들어요 첫 댄스프레스 소감이 어떠신가요?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봐야죠 지금 몸을 고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, 2, 3, 2, 4, 5, 6, 7, 8, 9, 10 올리면서 모으세요 일단 저기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케쥴 오!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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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떻게 될 거예요? 커피 마셔서. 커피 마셔서. 아, 힘들어? 어. 힘들어? 어. 이거 밖에 안 돼? 아니. 아니지? 안 그랬지. 영상에 자빠져 있는 모습만 남아. 그러니까. 10초 들고. 10초 들고. 오. 아우. 더 남아서. 아 이제. 지금 많이 있어. 이런 نse. 안 된다니? 자 여러분 영훈이 형 드디어 만났는데 4kg 빠진 영훈이 형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이렇게 여러분 꽤 차이 안나는 것 같은데 반수가 많이 불편했는데 불편해서 집에서 잘 안 입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입어도 좀 편할 정도로 오케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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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흥미터 정겸입니다. 오늘 핏 어게인 일주일 되는 날인데 일주일 동안 영훈이 형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또 근육량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인바디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중 107.5, 골격근 40.4, 체지방 36.7, 체중 조절 24.2 다섯 느껴지는 바벨로 먼저 하고 하니까 등에 텐션 들어가가지고 악취 만들 때 등이 그 모양을 더 잡기 편한 것 같아. 저번 주는 가벼운 무게든 무거운 무게든 올리면서 등에 힘이 풀렸거든. 근데 저거 하고 하니까 계속 잡혀가지고 조금 더 안전적으로 느껴져 내 자신이. 아 앞으로 벤치는 로우 하고 해야 된다. 잘 거야?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? 같이 잘까요? 3박이야? 어... 팔이 이상해...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흥미터 정거위입니다 오늘은 영훈이 형 다이어트 3주차죠 네 3주차 월요일이고 역시 월요일도 인바디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체중 조절이 많이 빠졌어 체중 때 처음 찍었을 때 25kg 빼라 했는데 지금 20kg만 빼라고 하네 영훈이 형 체중은 영훈이 형이 집에서 공복으로 된 체중 기준으로 해서 103.4kg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주당 2kg 감량으로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적절한 속도로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101kg에서 102kg 사이로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mesajim 시작 3 ... 나랑 발이 너무 잘요 잘생겼어 왕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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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흥민호 정거입니다. 오늘은 히더게임 D플러스 19일 되는 날이고요. 영훈이 오늘 만나는데 뭔가 딱 딱 봤을 때 몸이 되게 약간 항상 이래 있으면 약간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될까? 좀 줄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 잠깐만 보소고요. 3초간. 와 진짜 얼굴이 작아졌어. 얼굴은 나보다 더 볼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무릎 벌리면서 무릎 벌리면서 무릎 벌리면서 무릎 벌리면서 무릎 벌리면서 상대까지 무릎 벌리면서 무릎 벌리면서 무릎 벌리면서 그 아ود 안녕하세요. 여러분 장흥민다 정금입니다. 오늘은 피더게인 벌써 4주차 된 날이고요. 지금 인바디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. 근육 안 줄었어. 41.3. 저번 주보다 늘었나.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. 얼굴이 아니야. 오우 나이스. 오우 나이스. 아 허리 얇아졌네. 진짜. 오우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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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격근이 는 거 같은데? 체중 102.5, 골격근 40.8, 체지방 31 자 여러분 인바디 결과 지금 체중도 떨어졌는데 골격근량이 1kg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체중은 떨어뜨리지만 골격근량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이게 사실 운동 처음 한 사람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운동 오래 한 사람들은 살이 빠지면서 골격근량도 같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형은 아무래도 운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체지방도 줄 면서 골격근량도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체중 3 다들 열린 거 redesyn invest의 체중 3 체중 3 체중 3 체중 4 체중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